어머나, 어머나. 아침부터 고기를 붓는 게. 아이고, 맛있겠다. 누군지 아시겠죠? 저는 뒷모습만 봐도 알겠네요. 걸그룹인 것 같은데요? 노사봉 언니. 언니부터 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뽕뽕이 노사봉이에요. 저는 살이 뽕뽕뽕뽕뽕뽕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풍풍이 노사연입니다. 우리 노사연 노사봉 자매입니다. 반가웠습니다. 어머, 그렇지? 그대로시다, 근데. 저희 아빠, 엄마. 아, 이북 출신이시죠? 팔랑 너무 좋구나. 저희 엄마 가요, 저기. 어머니, 저. 건강하시다고. 그렇구나. 엄마는 굉장히 우리가 곁에 오래 계실 줄 알았어요. 한 축이 그냥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엄마가 늘 나는 사봉이가 있어서 연희야 너는 걱정 없어. 항상 그렇게 말해줬어요. 언니는 그 말을 듣고. 항상 나에게 진짜 딸처럼 해줬던 게 너무 좋고. 엄마가 늘 보고 싶어요, 요즘에. 제2의 엄마네요. 진짜. 네, 진짜. 그러네. 네, 진짜.